KBS 진주방송국이 개국 47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망진산 정상에 있는 송신탑을 이용해 남강 레이저 아트쇼를 선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형광 기자, 등 뒤로 불빛이 보이네요. 레이저쇼가 벌써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망진산 정상에 있는 KBS 송신탑에서 방금 전 레이저쇼가 시작됐습니다. 송신탑에서 나오는 형형색색의 불빛이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놓치지 않으려 이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KBS 진주방송국에 개국 47년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진주와 사천 등 경남 서부지역 시청자들에게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전하는 KBS 송신탑에 200여 개의 레이저와 조명을 설치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1시간 15분씩 쇼를 진행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에펠탑 레이저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시민들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해보다 볼거리도 더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저 아트쇼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된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볼거리가 더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레이저쇼와 함께 지역 청년 예술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내일과 모레는 진주선 전투를 주제로 한 댄스 뮤지컬, 남강에 떨어진 시간 여행자 등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 평고동 남강 둔치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고, KBS 진주 유튜브 채널에도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남강 레이저 아트쇼 현장에서 KBS 뉴스 이현관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끝난 뒤 보관이 어려운 유등을 전시할 진주시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이 오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비 36억 원이 투입된 유등테마공원은 진주시 만경동 소망진산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대형 유등 보관실과 전시실, 작업실 등을 갖췄습니다. 사천시가 다음 달 곤양면 검정리와 산안면 방지리를 잇는 항공산업대교 공사를 시작합니다. 항공산업대교는 850미터 길이의 왕복 2차로 다리로 국비 등 570여억 원을 들여 2027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국도 3호선 차량 정체 해소와 항공물류 수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천 에어쇼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공군은 경상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2022 사천 에어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20일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에어쇼가 펼쳐지고, F-35A 등 항공전력 30여 대가 축하 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